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확진자의 소속 직장 대표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유사 증상에도 격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 방역이 이뤄지면서 올해 성탄절은 정말 유례 없이 조용히 지났습니다. 성탄 예배와 미사도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충북의 누적 환자 수는 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면 늘 붐볐던 도심 거리가 한산합니다. 캐롤 음악도 듣기 어렵고 상점이며 거리며 이렇다 할 크리스마스 장식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일정한 같은 크리스마스 느낌은 별로 확실히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바람을 쐬고 싶어가지고 날이 날이니만큼 추위도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상인. 오가는 사람이 예년에 비해 3분의 1도 안 돼 다 팔 수나 있을지 막막합니다. 교회와 성당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성탄절. 그러나 올해 예배와 미사는 모두 비대면으로만 진행됐고 인원도 1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계획했던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과 지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정을 나눴던 성탄절. 그러나 올해는 모두들 당연했던 일상을 포기하고 서로서로 떨어져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도 충북도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음성에서는 감기 증상을 보였던 주민 2명이 혹시나 하고 받았던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청주 참사랑 요양원과 음성 소망병원, 괴산 성모병원, 진천도음병원 관련 확진도 꾸준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청주에선 아직 발생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했고 충주에서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충북 836번 환자에서 비롯된 연쇄 감염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유례 없는 차분함 속에 보낸 성탄절. 도민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일상으로 복귀하기.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 제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소속 직장 대표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대표자는 소속 직원 1명과 보험설계사 4명이 확진된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는 소속 직원이 근무 중 감염병 유사 증상이 발현했음에도 격리 등 조처를 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천에서는 이 보험사와 관련해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본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회의와 모임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1년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만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회의 등은 연기하고 환영회 등도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이를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되면 해당 직원을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별 인원도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던 대중교통 이용의 날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서해안권에서 서울과 대전 그리고 충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 광역교통망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충청의 광역교통지도가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용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홍성까지 90km에 걸친 서해선 복선 전철이 2년 뒤 완공됩니다. 그러나 이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려면 경기도 시흥에서 환승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이 노선을 기존 KTX와 연결해 충남 서부에서 서울까지 40분대로 줄이는 서해선 직결 사업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서해선과 경부선 KTX가 가깝게 맞닿은 화성, 향남과 평택, 청북 구간을 연결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 자체 용역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1.46으로 기준치 1을 훌쩍 넘어 사업성도 충분하다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조건을 갖춘 만큼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직결이야말로 우리 전라북도권과 충남의 서양권 주민들의 어떤 교통권에 대해서 굉장히 연을 끼친다 보고 이걸 반드시 이 서해선을 KTX로 연결시켜야 된다. 충남 보령에서 부여, 공주, 계룡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연결하는 일명 보령대전보은관 보은관 고속도로 신설도 최근 그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장 122km의 왕복 4차로로 3조 원이 넘게 투입될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우선 대천해수욕장과 머드축제를 중심으로 한 충남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존 상주에서 영덕 울진 고속도로와 접속해 서해안과 동해안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중북권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연말까지 예정됐던 정부의 철도망 구축 계획과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모두 지연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경제성 등 필요 조건을 갖춘 만큼 충남의 새 교통 지도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소외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금 모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어제까지 2021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 현황은 23억 3천2백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37.9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모금은 취소됐고 내년 1월까지 비대면 모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목표 모금액을 전년 모금액의 90%인 61억 5천만 원으로 낮췄지만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00도를 달성할지 미지수라며 모두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소외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북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밝힌 11월 충북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9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0.6%인 34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9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8%인 2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또한 각각 전년 대비 14.2%와 1.9% 증가해 불완전 취업이 늘었습니다. 한편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라민이 올해 2월 이후 구직자 1,161명을 조사한 결과 68.9%가 코로나19 이후 눈높이를 낮춰 지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1월 충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보다 증가했지만 전월세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충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3,159건으로 한 달 전보다는 16.9% 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